자 일단은 뭐부터 해볼까?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자 봅시다 22년 2차 시험이죠 2차 시험에서 저번에 22년도 1차 보니까 80점 8개 드림이 붙었거든요 조금 경찰학이 쉬웠으니까 9개 77.5 정도면 붙는데 거의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경찰학은 85 맞는다는 전제하에 22년도 2차도 커트라인은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 정도 마쳐야 되는 거니까 기초심화 원래 기본강의 다음에 기초심화죠 점수를 확 끌어올려서 일단 기초심화 타임에 가면 80점을 꼽고 갈게요 80점을 그 다음 진도별까지 끌어올리면 그때 90점 그래서 제 생각에는 80점이 커트라인인데 아마 저번에도 우리 학원 학생들이 많이 붙은 걸 아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기초심화하고 진도별하고 문제풀이까지 가면 하여튼 형사법에서 90점을 맞추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다 맞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틀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초심화까지는 80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가면 90점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이유 일단 형사법에서 90점 맞으면 다른 거 좀 잘 못 봐도 붙는 데 지장이 없고 일단 저는 뭐 야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경쟁이라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은 다른 학원 학생들과 다른 학생과 경쟁이고 저는 다른 학원 강사와의 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학원 강사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잘 모르시셔서 모르겠지만 막 서로 이정 얘기가 나오고 막 옮기네 어쩌나니 막 싸움 분포가 나서 현재 지금 다른 학원이 지금 질이 멸련한 상태로 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릴 때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붙겠다라는 생각이고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운동하면 상대가 약점을 보이잖아요 등을 보이면 저는 운동을 해본 사람은 진짜 시합을 많이 떼어본 사람은 알지만 절대 봐주지 않아요 레프리가 스탑 선언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파운딩 그냥 차요 그냥 계속 무조건 차야 돼요 상대가 지금 약점을 보였거든요 상대가 흔들리는 틈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압살할 것이다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경쟁을 해서 보면 알겠지만 다른 데는 아직 기출문제집도 안 나왔어요 기본수 자체가 구성이 안 됐고 강의 자체가 구성이 완성이 안 됐어요 저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냐면 원래 기초심화 과정이 지금 시험이 뭐 촉박은 건 촉박은 거지만 기초심화를 원래 이제 8주로 잡았는데 원래는 8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이 8월 20일이에요 그래서 8주 하면 나중에 진도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 앞두기 전에 기초심화 5, 6월 하고 7, 8월에 문제풀이해서 여기 한 8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도저히 8월 20일까지 시간 일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초심화 과정을 7주로 바꾸자 7주로 대신 제가 월화수 주 3회 강의했었거든요 공판 파트가 빠지면서 주 3일 강의했었는데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7주로 바꾸는 대신 월화수목까지 해서 하루를 더 하루를 더 하겠다 이게 이제 제 주된 목표예요 월화수목으로 아마 시간표 잡혀있을 거고 강의 일정상 7주에 끝낼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면 보강을 통해서 끝낼 것이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는 거 딱 싫어해요 학생들 맨날 얘기하는 기본강의 빼도 돼요 심화이론 빼도 돼요 기초심화 빼도 돼요 진도별 빼도 돼요 전범이 빼도 돼요 뭐 맨날 다 빼자는 얘기인데 제가 맨날 하는 답변은 있어요 뭘 빼면 떨어진다 뭘 빼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남들보다 더 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된 목표인데 다른 학원은 지금 심각하게 기출심화 선생이 기출문제집이 안 나와서 기출심화 과정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기출문제집을 안 풀고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걔들은 그냥 여러분이 다 바꾼 거예요 다 그냥 선생의 과실로 선생의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경쟁상에서 다 빠진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안 돌리고 들어가면 뒤져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게 예전부터 형법하고 형습법을 같이 강의해왔기 때문에 이미 2021년도부터 형산법 기출청정리가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미 기본강의도 수에 돌렸고 심지어 심화 이론도 저번 주에 끝났고 기출심화 과정도 주 3회 했던 것을 주 4회에서 마무리 질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시험장까지 갈 것이다 이게 기출심화고 7주인데 주 4회하고 여기에 또 저는 뭐 할 거냐면 저번에 우리가 22년도 1차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했던 게 최신 판례거든요 보통 강사들이 시험을 일주일, 2주일 앞두고 최신 판례 강의를 마무리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심화 이론 때부터 강의를 했지만 심화 이론 벌써 4개월 전부터 최신 판례를 일단은 22년은 안 했지만 22, 21, 20, 19, 18, 18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거의 5개 년치 최신 판례를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전부터 왜냐 실제 시험 봐보니까 최신 판례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킬러 문제로 구성을 하더라 그래서 미리 심화 이론 단계에서부터 제가 데뷔를 시켰고 이번에도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여기서도 최신 판례 22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최신 판례 22년도 복사하고 있으니까 아마 3개월 정도 되면 이게 한 400명이 넘거든요 프린트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할 거예요 22년 최신 판례부터 할 거예요 22년도, 21년도, 20년도, 19, 18년도 미리 미리 제가 고지를 합니다 최신 판례를 없애를 하겠다 18년도, 19년도, 20년도 판례가 책이 반영되지 않아서 하느냐 아니 책이 반영됐어요 반영됐는데 더 추가로 한 번 더 프린트 제가 해가지고 체크하시면 훨씬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이상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알겠죠? 최신 판례로 상대하고 격차를 벌릴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